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연습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1번째 패턴부터 40번째 패턴까지를 살펴보았는데 거기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우리가 연습을 해보고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A번을 보시면 찐하게 칠한 볼드체 부분의 용법을 설명하라고 합니다. 1번 보시면 우드가 나와있죠. 여기서의 우드는 뭡니까? 여기서의 우드는 이게 앞에서 봤던 문장하고 똑같은 문장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의 습관이죠.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바로 우드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곤 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었죠. 때때로 그 소년들이 뭐 하곤 했어요? 플레이 트릭스 온이죠. 플레이 트릭스 온은 뭐예요? 누구누구에게 장난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장난을 쳤어요? 바로 그들의 선생님에게 과거의 장난을 치곤 했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우드 말고 또 뭐가 있었어요? 비슷한 게. 유즈드 투가 있었죠? 유즈드 투 부정사 하게 되면은 뭐뭐 하곤 했다인데 이것은 이제 현재와 과거의 대비를 나타낼 때 많이 더 쓰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은 He would not take the money예요. 그쵸?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 우드가 뭘까요? 그가 그 돈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고집이나 주장의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드가. 바로 과거의 그쵸? 과거의 고집 그쵸? 고집이나 주장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의 우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돈을 가져가지 않을 거다. 취하지 않을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은 여기에도 우드가 있죠? 예 그런데 이때 우드는 뭐예요? 어떤 바람을 말하는 거죠. 소원이나 바람. 그래서 위시투와 같은 뜻입니다. 자 물고기를 잡고자 원하는 그는 Must not mind이에요. 여러분 mind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뭔가 좀 언짢아하다죠? 언짢아하고 상관하다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고자 하는 사람은 뭐하는 것을 언짢아하지 말아야 돼요? Getting away죠? 바로 젓는 거죠. 젓는 거. 젓는 것을 개의치 않아야 돼요. 언짢아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This cook죠? cook는 그 코르크 마개를 말하는데 그 코르크 마개가 Will not come out이에요. 그 코르크 마개가 잘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때 윌도 어떤 고집을 나타냅니다. 아까 우드는 이게 과거의 고집이었다면 이때 윌은 현재의 고집이나 의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의지나 고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르크를 의인화한 거죠. 코르크 마개가 막 자기가 안 빠져나오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5번 보시면은 요거는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지 따로 공부를 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죠. 쉘이라는 것은 원래 1인칭 주어랑 쓰이죠. 그쵸? 그래서 쉘 위 댄스 그쵸? 이런 식으로 위와 같은 1인칭과 쓰이는데 이 쉘이 2인칭 3인칭 주어와 쓸 때는 쓰일 때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He shall be punished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가 그가 처벌받게끔 한다는 거를 내 의지예요. 그 녀석은 처벌받게 할 거야 라는 나의 의지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I will make make 힘이 되겠죠. 힘 처벌받게 punished가 되겠죠.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시면은 비투용법이죠. Was to be seen이네요. 어떤 사람도 거리에서 보일 수 없었다가 되겠죠. 이때는 가능이네요. 가능 우리 비투용법 5가지 용법이 뭐가 있었어요? 예정, 의무, 운명, 의도 가능에 있었죠. 이 5가지가 저처럼 이렇게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쓰여있는 문장을 보고서 이 5가지가 빨리 이 머릿속에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에 맞게 이 예정, 의무, 운명, 의도, 가능 중에서 어떤 것을 해석하는 것이 더 매끄러울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No one was to be seen on the street. 거리에는 누구도 보일 수가 없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또 비투용법인데 이때는 운명이 좋을 것 같아요. 운명 자, 그는 결코 그의 집에 그쵸? 그의 집을 다시 볼 수 없었다. 예 다시 볼 수 없을 운명이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시면 이거는 투부정사의 이유죠? 이유 그쵸? 그래서 뭐뭐 하다니 가 됩니다. 주로 추측의 조동사 같은 말들이 같이 쓰인다 그랬어요. 자, 그는 To act like that 그처럼 행동하다니 미쳤음에 틀림없다. 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같은 경우는 Only to fail이죠. 이거는 결과의 투부정사인데 그러나의 느낌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나 결국 그 시도에 있어서 실패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 정도 하시고 우리 이제 다음 B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B번으로 자, 다음 빈칸에 적당한 말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보면은 뭘 써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Would letter A 뭐 B였죠? 뭐였어요? 된이죠. 된. 그렇죠? 그래서 불명예스럽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죠. 그럼 얘가 죽겠단 얘기예요? 아니면 불명예스럽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거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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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겠단 얘기지 이거 하겠단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은 헤드가 보이는데 헤드벨을 기억나십니까? 헤드벨을 헤드벨을 같은 경우는 뭐 뭐 하는 것이 더 좋다는데 약간 경고성과 협박성이 있는 의미라 그랬어요. You had better go there at once 하게 되면 즉시 거기에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기 좀 이렇게 무미건조한 느낌이 아니라 거기에 가지 않으면 왠지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죠?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는 게 좋을 텐데 하고 약간 경고성과 협박성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 게 헤드벨을 입니다. 자, 3번은요. My plan 이즈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인 To finish 가 돼야 되는 거죠. 나의 계획은 뭐 하는 거다? 그것을 끝내는 거죠. 일주일 안에 끝내는 거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진목적어가 뒤에 와 있죠. 그럼 여기 뭘 써야 돼? 감옥적어 쓰는 거죠. 그래서 오영식 구조에서 오영식 구조 오영식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오영식 구조가 주어 다음에 오영식 동사 나오고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어죠? 자, 그런데 이 목적어의 자리에 투부정사라던가 대절이 나올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얘를 뒤로 보내버린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가짜 주어 잇을 써준다고 했습니다. 아, 가짜 주어가 아니라 가짜 목적어죠. 예, 이게 목적어 자리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짜 같은 경우는 주어의 자리에 투부정사나 대절 같은 게 나와도 굳이 뒤로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오영식에서 오영식에서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나 또는 이제 대절 같은 것들이 올 경우에는 반드시 뒤로 보내야 돼요. 자, 고정도 알아두시고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나쁘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자, 5번 보시면 I step aside 스텝 aside 스텝 aside 옆으로 좀 이렇게 비켜준 거죠? 자, 그런데 누가 뭐 하도록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써줄 경우에는 for 목적격이죠. 그녀가 피하도록 그렇죠? I stepped aside for her to pass 그녀가 피하도록 만약에 여러분 이 for her 가 없었으면 투 패스를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I가 되겠죠. 내가 지나가도록 내가 이제 스텝 aside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좀 말이 안 되죠. 투부정사를 하는 행위의 주체를 따로 써줄 경우에는 for 목적격입니다. 자, 그런데 이 6번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올 때는 for 목적격이 아니라 무슨 목적격? of 목적격을 씁니다. considerate가 무슨 뜻이에요? 사려 깊은이죠? 사려 깊다. 이거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또는 뭔가 배려하는 이런 뜻입니다. considerate가 배려하는 이라는 이 사람 성격을 나타내는 소위 인성형용사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for 목적격이 아니라 of 목적격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우 사려가 깊다. 너가 뭐 하다니? 너가 사다니. 뭘 삽니까?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for all 그녀를 위해서 이것을 사다니 너는 정말로 사려 깊구나 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은 이것도 to죠. 의문사 투부정사를 쓰는 거잖아요. 의문사 투부정사를 이제 쓰는 거죠. 나는 알지 못해. 누구 와죠? with에 지금 걸리는 거죠? 이 의문사가. with 다음에는 목적어가 와야 되니까 목적격이니까 who가 아니라 whom을 쓰는 거죠. whom to go with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8번입니다. he was 7번 해석했네요.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누구와 함께 가야 할지를 자, 8번 갑니다. he was a present man이죠. 자, 그는 즐거운 사람이죠. 근데 어떤 즐거운 사람이에요? to play 뭐예요? with가 되겠죠. 함께 놀 그쵸? 함께 놀 즐거운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나요? 명사가 있고 뒤에서 투부정사가 꾸며질 경우에 그죠? 이 명사와 투부정사 안에 있는 동사와의 관계가 그쵸? 이게 의미상의 주어일 수도 있고 또는 의미상의 목적어일 수도 있고 또는 동격일 수도 있는 이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뭐예요? 의미상의 목적어인 경우죠. 이 동사의 목적어라는 거죠. 이 앞에 수식받는 명사가 그렇기 때문에 의미상의 목적어일 때는 반드시 이 투부정사에 있는 이 동사가 목적어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쵸? 목적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 그쵸? 그 말을 제가 앞선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레젠트 맨이 위드 다음에 걸리는 거죠. 바로 이 즐거운 사람과 함께 놀 그런 사람이죠. 바로 그 사람이 자, 그리고 이제 9번 보시면 I have no house 예요. 자, 나는 집이 없죠. 어떤 집이에요? 뒤에서 꾸며주죠. 돌아갈 집이죠. 그런데 리턴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바로 목적어를 못 받아요. 전체 사 툴을 써야 됩니다. 여기여기로 돌아갈 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목적어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리턴 다음에 바로 목적어 못 받으니까 문맥상 투가 어울리니까 이 투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전체사를 자, 그 다음에 이제 C번입니다. C번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선 강의에서는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여기서 조금 해드리면 모든 구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준동사구라고 하죠. 동명사나 투부정사나 분사는요. 모두 다 절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절로 즉, 복문 복문이 여러분 뭡니까? 복문이 좀 지우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복문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단문이 뭐냐면 단문 단문은 그냥 주어동사가 있는 게 단문이에요. 중문은 뭡니까? 중문 중문은 주어동사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엔드나 또는 오어나 벗과 같은 이게 이제 대등접속사라고 합니다. 이 대등접속사로 두 개의 이 절이 문장이 나열된 것을 중문이라고 해요. 이 접속사 이름을 제가 대등접속사라고 했죠. 이 대등접속사가 연결시켜주는 두 개의 절은 비중과 그리고 중요도에 있어서 거의 같은 대등한 그러한 절입니다. 두 개의 대등한 절을 대등접속사 또는 등위접속사라고도 하는데 이 접속사로 두 개의 절을 연결시켜준 것을 중문이라고 합니다. 복문은 뭐냐면 복문도요. 두 개의 절을 연결시켜주는데 그런데 종속접속사가 연결시켜줍니다. 종속접속사가 두 개의 이러한 절을 연결시켜주는데 그런데 이 종속접속사가 붙어있는 이 뒤에 이 절이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명사절이겠죠. 그리고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형용사의 절이겠죠. 형용사절 그리고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부사절이죠. 그래서 두 개의 절이지만 이 종속접속사와 함께하는 절은 이 앞에 있는 주절의 종입니다. 종. 아시겠죠. 주절을 수식하거나 또는 주절을 설명해주는 그러한 종속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1번에 보시면 얘는 지금 뭐예요. 단문이죠. 왜냐하면 주어동사가 하나만 있잖아요. 이 단문을요. 복문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종속접속사를 사용해서. 그쵸.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일단 I don't know는 그대로 씁니다. I don't know는 그대로 쓰고요. 자 의문사 투부정사를 갖다가 절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얘를 바꾸면 왓을 써주고 자 투두 이걸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합니까? 바로 내가 하죠. I를 써주고 이 조동사 슈두 정도를 써주면 좀 부드러워요. 슈두 두 를 쓰면 됩니다. 위에는 I don't know what to do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 I don't know what I should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 같은 표현이죠. 풀었었을 풀었었을 뿐입니다. 그쵸. 얘가 지금 노우라는 동사 뒤에 목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명사절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 넘어가서 또 볼게요. 자 He made a promise 자 그는 약속을 했다. 이 얘기죠. 근데 어떤 약속이에요? To do it이죠. 자 이 to do it과 a promise의 관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미상의 주어예요? promise가 do 하는 동사에? 아니죠. 목적어는 있죠. 의미상의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니까 얘는 뭐예요? 동격이죠. 그러니까 이 a promise와 to do it이 동격이기 때문에 이 to do it을 동격의 대절로 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누가 합니까? do it 그것을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예저히 그래서 히를 써주고 그리고 조동사는 뭐 여기가 과거니까 우드 정도를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왜 우드를 썼을까요? promise가 미래의 약속이죠. 약간 미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를 써야 되는데 지금 전체 시제가 과거니까 우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우드윗 그렇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가 그것을 할 것이라는 약속 그 약속을 그가 했다는 얘기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I thought it's strange for him to get angry at 입니다. 자 요것도 I thought 다음에 it's strange 까지는 써주는데 얘를 대절로 풀어줄 수도 있어요. 그쵸? 나는 생각해요 이상하다가 뭐가요? that ia가 그쵸? that ia가 뭐예요? 그가 그것에 화내는 거죠? 그래서 주어의 자리니까 he를 써야겠죠. he를 he 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strange 같은 형용사는요. should 와 좀 잘 어울립니다. should 와 이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that he should get angry at it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게 가 목적어 얘가 진 목적어가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요. 이 4번은요. 공식처럼 좀 알아두세요. 자 얘를 절로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that을 써준 다음에 you 다음에 여기에다가 should를 써줍니다. should 그리고 go to bed 를 쓰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냥 should 대신에 should go 대신에 과거형인 went 만 써도 돼요. went to bed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죠. 자 누가 뭐하도록 나의 가족이 편안함 가운데 살도록 이때 이 투부정서는 뭐예요? 이 투부정서는 목적이죠. 뭐뭐하기 위해서 자 목적의 부사절로 바꾸면 되겠죠. 목적의 부사절이 뭐가 있어요? that 이라던가 또는 in order that도 있겠죠. in order that 또는 방금 말씀드렸던 so that 이 있겠죠. 이게 뭐뭐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나의 가족이 my family may나 can 써줘야겠죠. 현재 시제니까 may live in comfor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이 편안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나는 열심히 일했다. 되셨죠? 이렇게 단문을 복문으로 바꾸는 이러한 공부가 저는 문어체 영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문 기본 영어부터 그리고 핵심 영어 그리고 종합 영어에 보면 이렇게 단문을 복문으로 변환하는 것들 이러한 연습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한 연습문제들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문장을 이해하게 되고 영어는 진짜 단문 중문 복문을 이해하면 끝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랑 오영식 이것만 이해하면 구문독해가 상당히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여러분들 성문 구문 책의 자매서인 성문 기본영어부터 핵심영어 종합영어를 잘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독해지문을 보고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해지문 상당히 웃기고 재미있어요.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매우 배고픈 팬더가 그쵸? 뭐 했어요? 이 단어는요. 한가로이 걷다 라는 뜻이에요. 사운털이라고 한가로이 걸어서 들어갔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레스토랑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주문을 했죠. 이게 동사 1번 동사 2번이죠. 뭘 주문했습니까? 어 dozen 어 dozen이니까 좀 뭐 많은 정도가 되겠죠. 원래는 12개인데 샌드위치랑 프렌치프라이랑 애플파이랑 그리고 음료수를 주문했죠. 그리고 마침내 after he had finally had his fill 그가 그의 양껏 fill 그쵸? 양껏 잔뜩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명사로 그의 양껏 다 마침내 먹은 후에 그가 그 팬더가 갑자기 fooled out 끄냈어요. 뭐를요? a pistol 권총을 끄냈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프로세이드는 계속해서 뭐 뭐 하다죠? 계속해서 뭐 했어요? shoot up이에요. 쐈어요. 어디를요? the place 그 식당을 쏜거에요. 자 뭐 하면서요? terrifying 무섭게 하면서죠. 고객들을 무섭게 하고 파괴하면서 그쵸? 뭘 파괴합니까? 모든 manner 매너가 어떤 양식 또는 뭐 어떤 형태 이런 뜻도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뭐에요? 어떤 그 접시라던가 그리고 이 글래스 아시죠? 유리장 같은 거 그리고 어 리큐어 버틀스 하게 되면은 이게 술병이죠. 술병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썬드리 이게 이제 잡다한 어떤 여러가지 잡동사들을 이야기합니다. 뭐 하기 전에? 에 비포 터닝 투 리브 떠나기 전에 그쵸? 떠나기 전에 이러한 어떤 이 잡다한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파괴하고 그리고 고객들을 무섭게 하면서 그쵸? 막 총을 막 쏴대는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그래서 outlazed 화가 난 그 매니저가 그쵸? 얘가 말을 했어요. 야 헤이 what the hell do you think you are doing? 자 what the hell 하게 되면은 좀 이렇게 이 은어 같은 거죠. 이게 원래는 지옥이라는 뜻인데 뭐 도대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너 어? 니가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판다가 팬더가 glanced back 그쵸? glanced back 하게 되면은 뒤를 힐끗 보는 거죠. 원래 glanced 하게 되면은 그냥 힐끗 보던데 뒤를 힐끗 봤어요. 어디 너머로? 어깨 너머로 그런 다음에 말을 했죠. 뭐라고 말했어요? I'm panda 나는 판다다. 그리고 look it up look up은 뭐예요? look up은 사전 등을 찾아보다의 뜻이 있습니다. 이 팬데라는 단어를 사전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자 before disappearing out the door 그 문을 나가기 문을 문 밖으로 사라지기 전에 그 말을 하고 나간 거예요. 이 팬더가 사전 찾아보라고 자기 이름을 그래서 매니저가 충격을 먹고 아주 궁금해하는 그 매니저가 pulled out 꺼냈어요. 사전을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Thumbed 스로운데 이 단어는요 이게 급하게 넘겨보다는 뜻입니다. 그 사전을 언제까지? 바로 그가 발견할 때까지죠? The entry entry는 여기에서 항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항목 그래서 이 판다 항목을 찾을 때까지 막 이제 급하게 넘겨본 거예요. 사전을 그랬는데 그 정의가 다음과 같이 읽혀진대요. 자 Forest dwelling이죠? 숲속에 거주하는 동물이죠. 모에 바로 아시아의 기원을 두고 있는 자 근데 뭐로 특징 지어져요? 아주 뚜렷한 검은색과 하얀색 무늬로 그렇게 특징 지어지는 아시아의 기원을 두고 있는 이 숲속에 거주하는 동물이죠? 자 그리고 나서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가 어 지격하면 무슨 뜻이에요? 먹는 거죠. 그쵸? 근데 뭘 먹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싹이라는 뜻이죠. 싹 그쵸? 수트 싹이에요. 싹 그리고 리브는 뭡니까? 리프의 복수형인 잎이죠. 그러니까 어떤 싹과 잎을 먹는다 라고 돼야 되는데 근데 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먹고 쏘고 떠나다의 의미가 있죠. 먹고 쏘고 떠나다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그쵸? 그래서 윗근에 밑줄 친 비의 사전에 나온 의미와 팬더가 의미한 의도한 의미가 바르게 짝져진 게 뭐예요? 사전에 나온 의미는 뭡니까? 식물의 싹과 입을 먹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팬더는 뭐예요? 먹고 나서 총 쏘고 떠난다는 얘기죠.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거? 그래서 팬더가 자기는 사전에 나와있는 그런 존재니까 식당 들어가서 막 먹은 다음에 총으로 막 쏘고 그 다음에 떠난 거예요. 예. 그래서 참 너무 재밌습니다. 자 밑줄 친 일단 답은 4번이겠죠. 밑줄 친 A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A가 무슨 말이에요? 나는 팬더다. 나를 사전해서 찾아봐라. 그쵸? 예. 이게 뭐 사전 찾아봐라 이거죠. 먹고 쏘고 떠난다. 이거 사전 찾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A번은 예. 우리가 이제 드디어 40번 패턴까지 끝났고 복습까지 했습니다. 이제 또 제가 계속해서 41번부터 50번까지 또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